제 차를 갔거든요. 제가 한 3살때만 오면 처음에 쥐... 그냥 쥐지 쥐지 감정 몰입 나 방금 실패한 거 봤어? 서로 쳐다보는 건 아니죠? 그렇게 뜨지 마 이렇게 인터뷰에 그 사람들이 핀촌 옷을 끊어서 아아악! 이건 마크캡이구요 아 마크캡 너랑 나라네 진짜 Forest 어색한데? 마크 형 숨 쉬어요 숨 쉬어요 여기 가까워요 항상 brigade 맏형으로서 실을 이끌어주고 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운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소개나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